아이 고개사님 네이스! 어 이거 내가 맞을 뻔 했네? 고개사 스킨 왜 이렇게 구린 거 밖에 없음? 고개사 봐야지 고개사? 고개사 스킨 뭐 있는데 너 악세스는 좀 예쁜 거 있잖아 야 근데 스킨이 좀 쓰레기긴 하다 돌팽무님 황스 뽑으셨지 않았어요? 고개사? 제가요? 네.. 모르겠는데.. 그거 삭제된 캐릭터인 걸 수도 있습니다 아.. 계정 복구 신청 못하나? 안돼요 이 레비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고개사 간지나는 스킨 나왔네 야 이거 고개사야? 아이 개간지네 아까 그분한테 알려드려야겠는데? 야 근데 스킨이 좀 쓰레기긴 하다 해살록 너프 해야돼 다이김파 해살록으로 승부하 노루 높은 벽에서 어그로 하면 쉽던데 야.. 전체시 꿀이네 어? 전체대에.. 꿀강의 꿀팁 다 있네 뭐 있는데요? 노루는 높은 벽에서 어그로 끌면 개쉽대요 다운 얘기를 어?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그 당연한 건 전 몰랐거든요 여기 자신이 있어요 어.. 리퍼고요 저한테 올 것 같은 정말 불안한 예감이 들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모르지 않을까? 바퀴너프의 해암 아 맞다 바퀴랑 캐릭터도 있었구나 이제 걸리겠다 이젠 도망가야돼요 위치 좋은데 칼라바라 까비 맞을 땐 됐다 이제 그러니까요 응? 어? 와 워턴 도와주는거 봐 닫고 미리 꺾는다면? 죽어야지 와.. 옆에서 말하니까 흔들리잖아요 쟤가 평소에 실력이 안 나오고 입력된 대로 해버리잖아요 어 너도 자주 그럼? 어? 반대로 가져야됩니다 이럴때는 사슴이 하나 찼죠? 이제 칼라바라믹을 차긴 해요 곧 어? 와 이거 뒤도 안받는데 이거 안받.. 와! 모임! 신형님! 와 이거 신형님! 리퍼님 너무 짰다 이거는 솔직히 얼마 주셨어요? 리퍼님 나이스샷! 안 맞잖아요 이거 어디서 구했어 알바봉? 좋은데? 어디에 사용했어요? 크몽에서 구했어요? 오케이 와 부스터까지 미치겠다 두번 터뜨려주고 밸런스 맞춰주기 아 이건 어쩔수가 없네요 휴 그래도 개 개트롤한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휴 정말 불평등하네 어? 나처럼 잘 피하던가 어? 헤덕 2개 남았잖아요 잘 피해보지던가요 염세주의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현실 너무나 슬프지 않나 염먹으세요 염세주의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현실 3개까지 버텼으니까 이걸로 오케입니다 저는 아이 고기사님 네이스 어? 이거 내가 맞을 뻔 했네? 아 맞지 유튜브각인데 그러면 쿨쿨깍이 아직 쿨 안 도루치지 않아요 도루치지 않아요 히에쿠 으응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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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걸리지 말라구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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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합니다 94%라고 하구요 87%라고 하구요 아 지나가시지 그냥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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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가요 너한테 가요 그냥 터뜨려버리네 이거를? 이거 맞나 이거? 아 나 몽키매직 쓰고 한바퀴 돌란다 그러세요 지하통로가 모르겠어요 어디 있다는거지? 야 딴 데로 가는데 어디 가는거냐? 문 열어야지 빨리 가요 네이스 이쪽으로 갈게요 에이 여는 중 편하게 오세요? 서정 난 중간에 있었거든요 길막자시가 길막자시가 콜 어 그러면 곧 경기가 끝나는데 이번에 오늘 한판중에 말인가요? 그렇게 돼버리나요? 쇼리! 네이스 럴마 럴마 떨마 진짜 떨마? 나 스킨 스킨부터 알아봤어 저거는 저거 차라리 리퍼한테 던졌으면 더 보여주나? 기대가 큰만큼 실망도 큰벅 실망도 큰벅 고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 고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아 항공은 끝까지 오늘 한곳중이라고요? 레전드네 그러면 좀 이따 커스텀도 한번 하고 시참 도 한번 하고 레전드네요 어? 럴럴럴럴럴 어? 럴럴럴럴럴 럴럴 럴럴 럴 럴 럴럴 럴 럴 럴 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